안녕하십니까 이트랜드 강웅보센터장입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시고자 해서 저희 PD님이 되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들 시장을 체크할 때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차트와 그리고 원자재 특히 구리의 위치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 있는 원자재 애널리스트입니다 대신증권의 원자재 담당을 하고 계신 김소연 연구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30분 뒤로 좀 미루자 했을 때 아 다행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어디서 30분 시간 보내지 이러셨어요 아 그냥 사무실에 있다가 와서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구리 시세가 상당히 예전 고점을 또 오버슈팅까지 하는 모습이 나왔고 추세적으로 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았는데 고점 대비에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시세도 은과 같이 저점 대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추세적으로 아직 위쪽으로 좀 더 열려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이 방송을 듣고 무조건 사야지 해가지고 거치식으로 확 들어가시면 약간의 흔들림은 또 느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조금 애매한 위치거든요 네 원자재 시장 어떤가요 원자재 시장에 요새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약간 위험자산이라고 분류되는 원자재 결국에는 비철금속 쪽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좀 저점 3월까지 빠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 대비에서 많이 올라왔죠 네 네 예전 8월에 고점까지는 아직 안 올라갔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전 고점까지 이번에 상승 파동에서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자리까지도 기대하고 계시나요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작년 2020년 8월에 200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2060달러를 찍었는데 그때 이제 금 가격이 상승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워낙 경고했고 달러의 약세도 있고 유동성도 풀린 것도 있고 등등의 요인들이 이제 가격을 이제 이끌었는데 그때 당시랑 이제 지금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그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고점을 찍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상승은 한다의 가능성이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리턴은 아닌데 로우리턴 하이리스크 인가요 하이로운가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있는 구간인가요 언제든지 있지만 네 저는 그래도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중간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약간 어느 정도 하방에 좀 막혀있다라고 하방 지지가 좀 두텁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가 위로 3200에서 딱 막혀가지고 올라가면 누가 망치로 툭 때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식 쪽에 포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약간 해지성으로 금 포트를 좀 일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채권 보다도 이제 금이 더 안전자산 내 분륜에서는 더 수익 차원에서는 저는 더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훅 들어가는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 비트폰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자제랑 상관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금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여러 시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비트코인 흔들려가지고 이게 진짜 안전자산 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진짜 중요하게 진짜 정확한 전통적인 안전자산 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뭐 저점점에서 한 10% 올라왔다 하면 한 1%는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훅 들어 가는데 말씀 잘해주셨네요. 금과 은 동반 상승랠리 그리고 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플래티뉴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플래티뉴 또 해외선물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증거금을 넉넉하게 해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롤 로브 계속하면서 플래티뉴 시세는 플래티뉴도 어떻게 보셔요 플래티뉴도 약간 지금 비철금속이랑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기금속 내에서는 산업재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는 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비철금속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이쪽 플래티뉴도 결국에는 신재생도 관련된 약간 원자재 이다 보니까는 지금 빠지면은 약간 점진적으로 조금 비중을 늘려나가자. 점점 매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외 주식 etf에는 플래티뉴 etf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나눈 금과 은 동반 상승랠리 배경이 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두드러진 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물가 지수도 4월 cpi가 4.2% 올랐고 그전에도 중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6.8% 올라서 지금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고 또한 4월 fomc 의사록에서도 경제가 만약 경고하게 성장을 한다면 테이퍼링을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계속 쿠션을 주고 있죠. 네. 그게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우려들이 결국에는 약간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 그리고 은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식 공부를 막 시작하고 또 인플레이션 하면 그냥 막연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높을 때 보통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는 실물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이 결국에는 투자 수익 측면에서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대체 투자인 금에 또 안전자산 금에 이렇게 수요가 좀 몰리면서 금 시세가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여러분도 아셨죠? 네. 금에 실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 오셨을 때 중국에서 금을 그러니까 주얼리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네. 뭐 금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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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치장에 금이 안 보이셔 가지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금을 좋아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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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금 좋아하죠. 네. 네. 그런데 뭐 금목걸이 막 이렇게 하고 금반지 이렇게 하고 한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그건 좀 다른 차원인 거죠. 네. 네. 남성분들 아셨죠? 네. 금의 실물 수요 증가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배경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경기 회복이 다른 타 국가에 비해서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는 이제 미뤄졌던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막 그런 연준 행사를 지금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도 이제 많이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장신구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금 쪽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그래도도 이제 막 썼다시피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수치가 이제 스위스 쪽 금 수출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스위스에서 금을 이제 재런을 해서 이제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그게 근 10년 내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연고님이랑 말씀 나눈 부분을 좀 이번에 자료를 좀 보여주신 게 있는데 혹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 주실 게 있나요 자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그림 있네요. 그림 좀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제가 이제 금과 은 가격 추세를 같이 그려놓았는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8월 달에 이제 금이 2천 달러를 이제 넘어섰던 선이고 이제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금이 빠진 거에 비해서 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림 3에서도 이제 제가 금이랑 은 가격 비율을 같이 그려놓 왔는데 지금 이때 금이 고점을 찍었던 이제 작년 8월에 이때가 이제 금 대비 은 가격 비율이 한 125배 정도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은 60 후반대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라고 이제 하면은 보통은 이제 경기침체 아니면은 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워낙 늘어났던 시기에는 금이 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고 경기 회복 국면에는 은이 이제 아웃퍼폼을 해서 금 대비 은 가격 비율이 이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원자재 수퍼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이때 2000년대 보시면은 저점이 30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제 금도 안전자산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은 수익률 차원에서는 은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저도 금 선물도 거래 해보고 은 선물도 저도 자주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은 변동성 보면 뒷목자. 그렇죠. 그래서 etf를 하시더라도 금은 예를 들면 한 10일 동안 모아간다 하면 은은 한 20일 동안 모아간다든가 그럼 전략적인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개인투자자분들의 변동성을 이거를 감당 못하는 정도. 그리고 먹을 때는 또 시원하게 주잖아요. 네. 맞아요. 또 근데 뱉을 때는 또 시원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연구원님께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뭐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조언을 들어보니까 은 쪽에 좀 기대 수익이 좀 높으니까 은혜의 비중을 한 뭐 60% 금을 한 40% 그렇게 만약에 전체포트에서 한 10%로 원자재 투자 한다고 하면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자료 뭐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그림 2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최근에 3월부터 이제 2월부터 2월 말부터 해서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자료는 그 금협회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매달 금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3월 말부터 이제 올라간 원인을 보니까 이제 저금리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 결국에는 채권금리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됐었던 시기였고 달러도 강세해서 이제 약세로 전환되었던 시기에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래프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10여 년 동안 금을 전망을 해서 한 방에 거치시고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이야 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는 예전에 초창기 전문가 때 그거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꾸준히 큰 흐름을 보고 분할 매수를 한 3개월 정도 해서 전략을 짜면 금이 성공률이 늘 좋았어요 . 그렇죠. 네. 네. 참. 근데 우리 많은 투자자 분들이 금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금을 현물 투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거래소에.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나중에 진짜 금괴로 바꿀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 대신 조금 염려 생각해두셔야 되는 게 이제 금괴로 바꾸면은 그만큼 또 이제 세금 네. 수수료 부가세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래도 그거를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금고에 금을 탁 넣어놓고 차악 이렇게 보는 맛이 이게 또 금괴로 이렇게 되는 맞아요. 네. 오 해 보셨나 봅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맛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맛이 있는 반면에 혹시 도둑 들면 어떨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죠. 좀 한 몇 년 들고 있다가 다 이렇게 그거 말고 또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etf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미국 주식 etf에는 또 3배 짜리가 있고 맞아요. 네. 네. 그 변동성 참 멋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또 뭐 지금 또 두 번째 질문을 할 게 또 있는데 원자재 시장 내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방금 뭐 계속 설명을 주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금과 은 랠리는 지속되고 있지만 나머지 원자재 가격이 5월 들어 꺾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구리가 그런 모습이었고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잠시만요. 두 번째 자료. 자 첫 번째 그림이 원자재 시장 내 위험 자산 가격 하락이 뚜렷하다. 네. 진짜로 많이 빠지고 있네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그래프는 이제 제가 원자재 지수를 나타낼 수 있는 crb에서 발표하는 지수 그리고 s&p gsci에서 결국에는 원자재 여러 상품들을 담아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rb랑 s&p gsci 지수로 보았을 때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주간으로 2% 넘게 빠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섹터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산업금속 에너지 농산물 기금속이 있는데 기금속은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금과 은이 맞아요. 랠리를 보였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산업금속 에너지 그리고 농산물 쪽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 결국에는 원자재 시장이 작년부터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주춤하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래프로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밑에 두 번째 그림도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 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이 부분은 방송 이제 초입에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산업금속이 원자재 내에서도 이제 가장 조정을 하향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중국 쪽에 중국 시장에 중국 정부의 개입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리커창 총리도 그렇고 이제 그런 기업들의 회의도 소집을 해서 이걸 어떻게 안정화 시킬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정책 공략회의에서도 이제 발표를 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이제 중국이 수출입도 수출입 을 통제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재고 도도 통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물이랑 파생 쪽에서도 조금 개입 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카드를 이제 꺼내들게 된 계기가 그림 2번 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원자재 지수가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제 생산 제가 이걸 거꾸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회색 갈이 생산자 물가 지수 거든요.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것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이렇게 별로 소폭 상승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기업들 중간에 기업들이 이제 가격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만약에 원가가 올라가서 이제 그걸 소비자한테 그대로 이제 전가를 시키면 딱 좋은 상황 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회색이 소비자 물가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그게 생산자 물가라는 거죠 .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회색이 생산자 물가인데 그 전에 2017년 18년도에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긴 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점차 계속 개입을 강화시키 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나라별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네. 아주 일시지약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이다 보니까 그게 파급 효과가 좀 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자료에도 썼다시피 중국이 비철 쪽에서는 차지하는 수요 빚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 그 파급 효과가 조금 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재고를 비축을 하거든요. 그러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 상으로 알 수 없는 데이터인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풀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나 중국의 원자재 시장 개입 등 이슈 속 원자재 가격 조정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간 일시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기간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걸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물가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테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뚜렷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서야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테이퍼링을 할 거잖아요. 하죠 하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 중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워낙 그 수요에서 차지한 비중도 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 비축 전략적 재고도 이제 방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관련된 원자재들이 결국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원자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도 무제한으로 이렇게 장기간으로 대규모로 계속 방출하기는 또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외에도 지금 이쪽이 각광을 받는 게 아무래도 그린이들 정책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실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급등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단기간의 이슈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급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에 중국의 개입 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눌려 있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밑에는 원고에는 준비가 안 돼있지만 구리 매장량 현황이랑 구리 이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최근 구리의 위치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구리 매장량이랑 광산 생산 이랑 이걸 따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매장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제 매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디가 맞냐고 하면은 뭐 칠레랑 호주 페루 쪽이 많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생산을 하는 국가 실제로 생산하는 양을 보면은 칠레랑 페루가 거의 40% 차지 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도 이제 보실 때 약간 칠레에서 파업을 한다든지 뭐 페루에서 노조 협상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은 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구리 가격이 좀 뛰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칠레와 페루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영고님은 칠레 페루에 그 나라에 지금 구리 관련돼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 이슈들도 자세하게 봐야 되고 뭐 대선 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도 그것까지도. 네.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호주는 매장량 이 10%나 되는데 많이 이 광산에서 생산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구리도 그렇고 다른 이제 비철금속 이 이제 매장은 많이 되어 있는데 단가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깊숙이 묻어져 있다거나 네. 구리의 퀄리티도 또 따져 봐야 되고. 네. 품질도 안 좋으면은 그만큼 이제 똑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는 이제 덜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이런 이슈 때문에 저는 또 뭐 신재생 관련된 그 금속 구리를 또 추천을 드리고는 있는 게 네.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수요가 엄청 늘어날 텐데. 그렇죠. 공급이 그걸 뒷받침을 하고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제가 그냥 데이터 상으로 보면 구리 매장량 현황이 콩고는 2%인데. 네. 주어 짜가지고 6%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콩고는 먹거리가 많지 없다. 많지 않다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반기 원자재 가격 랠리 속에 대두되었던 앞서 말씀 주셨던 원자재 슈퍼사이클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 건지. 근데 제가 지금 같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 단기적으로 이 슈퍼사이클과 그러니까 이 추세는 좀 살아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좀 쉬고 있다.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고 그때도 방송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별화된 원자재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유가 말씀하셨는데 유가는 지금도 박스권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가는 그냥 박스권에 머물 것 같고 나머지 비철금속이라든지 지금 조정받고 있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 조정 후에 좀 올라가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내용인데 현재 이런 제가 방송에서 우리 연구원님 소개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로 원달 환율 차트와 원자재 위치를 좀 보는데 지금 원자재에 대한 위치를 연구원님은 이것만 파시잖아요. 네. 그럼 이것만 파고 업력이 거의 5년 정도 되시다 보니까 전문성이 이제 뛰어나실 텐데 시장과 지금 원자재 현재 위치로 보면 시장의 앞으로 코스피 지수나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현재 흐름에서 저는 원자재랑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숨고르기 정도 네. 숨고르기 정도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 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시세가 2020년 8월 고점을 확 올라간 거 그 정도까지는 안 보고 있는 것처럼 한 3분의 2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도 하단 어느 정도 막혀있고 상단도 막혀있는 것처럼 행보하다가 그러면 우상향하지만 크게 먹거리는 없고 또 욕심이 과하신 분들은 다시 거기서 또 고점되면 또 흔들릴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전문가분들 증권 맨 분들께서 시장을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자재에 대해서 원자재가 사실 정말 바로 미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원자재 공부 많이 하시고 우리 대신증권 김수원 연구원님이 자료를 대신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무료로 이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저 자료는 보통 한 2주에 한 번씩 쓰시나요? 매일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에 한 번씩은 쓰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으면 더 발간을 하고. 이슈가 있으면 또 숙박성으로. 네. 힘드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자재 말할 거리는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얘기해도 저것도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저랑 같이 방금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도 나쁘지 않았고 두 번째도 나쁘지 않죠? 네. 자주. 요즘에 우리 대신증권 유튜브 채널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도 나오시죠? 네.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보다 뭐 거기는 전문 아나운서가 거기서도 또 양질의 내용을 전해 주실 거고 또 여기서는 또 여기. 그러니까 김수원 연구원님 잘 쫓아다니면 원자재 흐름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큰데 믿으신. 여러분들 대신증권 유튜브도 구독하시고 좋아요. 며칠 있다가 출연하신다면서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일 날 하고 편집하는 소요 있으니까. 네. 한 다다음 주쯤 나올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차량 했는데 그 다다음 주에 나와요? 다다음 주니까. 그렇죠. 그래요. 원자재는 엄청나게 트레이딩 쪽으로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향성만 보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담당하고 계신 대신증권 김소연 연구원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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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